안녕하세요. 서델입니다. 요즘 한국판 SCHD 인기가 대단하다 보니 여러가지 관점으로 타이거와 솔, 에이스 미국배당 다오존스를 비교하던 중 한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판 SCHD를 매수할 때 피해야 할 날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ETF 괴리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괴리율은 ETF 주가와 ETF 기준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지만 결국 펀드이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이를 ETF 발행 수양으로 나누면 ETF 기준 가격이 됩니다. 즉 괴리율이 0이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가격이 ETF 순자산이랑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면 현재 ETF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것이고 반대로 괴리율이 플러스라면 ETF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SCHD 기준 가격이 만원인데 현재 ETF 가격이 만 100원이라면 괴리율은 0.01입니다. 이때 매수하면 실제 가치보다 1% 비싸게 사는 거죠. 반대로 현재 주가가 9,900원이라면 괴리율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그리고 괴리율은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 스타벅스 커피로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 한 장 가격은 4,500원입니다. 수벅에 가면 누구나 4,500원을 주고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ETF 거래 환경에 대입하면 스타벅스 매장을 언제 방문하고 언제 주문하느냐에 따라 아메리카노 가격이 바뀝니다. 지금 주문하면 4,500원인데 1시간 후에 오면 4,600원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4,400원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ETF 투자자라면 매수하기 전에 괴리율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판 SCHD는 배당률이 3%대인데 만약 괴리율이 1%일 때 샀다면 4개월치 배당금이 그냥 증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ETF 총비용 0.01% 차이로 좋은 ETF 나쁜 ETF를 구분하는 시대인데 아무리 비용이 낮은 ETF를 투자하더라도 괴리율이 평상시보다 많이 높을 때 대량으로 매수했다면 비용을 아낀 의미가 많이 사라집니다. 참고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괴리율이 평소보다 높을 때 ETF를 팔면 이득입니다.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한국판 SCHD인 에이스 미국배당 다오존스와 솔 미국배당 다오존스의 2023년 일별 괴리율 차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타이거 미국배당 다오존스는 상장한지 기간이 너무 짧아 제외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괴리율은 에이스 0.02, 솔 0.05로 둘 다 준수한 편이지만 일자별로 보면 신기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괴리율이 치솟는 모습입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확 올랐던 날은 날짜와 괴리율을 표시했는데요. 최근 날짜 기준으로 6월 27일, 5월 26일, 4월 26일, 3월 29일 등 누가 봐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날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ETF를 매수했다면 기준 가격보다 최소 0.5% 정도 비싸게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5%가 적어 보이지만 SCHD 몇 개월치 배당금에 해당하죠. 근데 이 날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배당금 받으려면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6월 27일까지 ETF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7월 초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고 5월 26일까지 매수했어야 6월 초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월 26일, 3월 29일, 2월 23일, 1월 28일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13일과 3월 23일만 예외인데 이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때도 투자자가 엄청 몰리면서 ETF 괴리율이 확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당금 받으려는 투자자가 매수 마감일에 많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주라는 국내 주식 속담처럼 보통 한국 주식 배당주는 연말이 되면 배당금 받으려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주식도 분기배당이 나름 생겼지만 아직까지도 연 1회 배당이 많고 12월 말까지 매수해야 내년에 배당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한국 배당주 KTNG와 이크레더블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연말에 안 오르는 경우도 많지만 배당금 타려는 수요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런 심리가 한국판 SCHD 매수 마감일에 괴리율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조금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배당금 매수 마감일만 따로 떼서 에이스와 솔 괴리율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2월 24일은 이상하게 전날 괴리율이 상승했지만 기본적으로 매수 마감일에는 평소보다 괴리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마감일 괴리율도 안정화되겠지만 SCHD 인기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괴리율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SCHD를 꾸준히 모아가거나 앞으로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매수 마감일은 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ETF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설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이 역시 항상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배당금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괴리율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구간도 주기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름의 규칙을 발견한다면 월정립 매수일을 이때로 맞추는 것도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트를 대강 살펴보면 매월 중순쯤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자주 내려가는 느낌이라 5일 단위로 나눠서 구간별 평균 괴리율도 계산해봤습니다. 그 결과 매월 6일에서 10일 16일에서 20일 21에서 25일 평균 괴리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매수 마감일이 포함된 26일에서 31일 구간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괴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월 중순쯤 월정립 매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미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호기심이 발동하여 국내 상장 S&P500도 매수 마감일에 괴리율이 올라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거와 에이스 미국 S&P500에 최근 1년간 괴리율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1년간 일자별 괴리율을 보면 둘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3월 13일에 괴리율이 폭주한 것을 보니 공통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만 이렇게만 보면 매수 마감일 괴리율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매수 마감일만 따로 떼서 차트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매수 마감일에는 괴리율이 평소보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배당금 주는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할 때 매수 마감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ETF 괴리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매수가 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형 ETF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ETF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매수 마감일처럼 괴리율이 반복적으로 상승하는 날은 매수를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한 주 두 주씩 소량 매수하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이때 만약 몇 천만원씩 한방에 투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ETF 투자자라면 매수할 때 총 비용뿐만 아니라 괴리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서대리는 현재 월정립 매수를 연금 계좌는 월초 중계형 ISA는 월급날인 25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루틴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월정립 매수에 추가 매수할 때는 매수 마감일을 꼭 피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월별 매수 마감일이 언제인지 한 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이는 다음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